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3차 IPR&D 전략지원사업 유관기관 연계형 모집 공고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 외에 본 사업에 대한 상세지원 내용 관련해서는 저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유튜브 채널 키스타TV 2024년 IPR&D 전략지원사업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는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관 부처 및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연계가 확정된 기관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연계 사업 및 지원 대상 등을 꼭 확인하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협력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원기관 니즈에 따른 특허전략 수립으로 핵심 원천 특허를 선점하고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PR&D 전략 수립 절차입니다. 진행방식이나 절차는 지원기관 니즈 및 담당전문위원에 따라 조금씩 상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기술연황과 분석 대상 기술은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기술의 동향 및 환경 분석을 통해 분석 방향을 정합니다. 이후 우리 기술과 유사한 특허가 발견되었다면 그 특허를 회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기술의 강점과 시장연황을 분석하여 나아가야 할 연구개발, 제품개발 방향을 수립합니다. 또한 경쟁사나 선도사 기술 분석을 통해 강한 특허와 포트폴리오 수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번 공고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IBK기업은행 연계를 통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니 공고문에 기재된 세부작용 요건을 확인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기관별 지원 가능 유형은 표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과제 유형을 꼭 확인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되는 R&D 수행 IP 전략형은 특허 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 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 창출 전략 등을 제공해 드리며 중소기업 맞춤형은 2개월 동안 앞서 말씀드린 IP R&D 전략 중에서 기업 니즈 및 상황에 따라 한 가지 전략을 지원해 드립니다. 본 사업에 선정되시면 계약 체결 시 과제 유형 및 기업 유형에 따라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이 다루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해 주신 부담금은 정부 지원금과 함께 협력기관 용역비 등으로 활용되며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나 전용 공간 등으로 산정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양식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과제이거나 기업의 채무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또 사업 신청 마감일까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일 경우는 신청 및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정 기준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면평가 30점, 발표평가 70점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면평가는 사업 신청 시에 입력된 항목을 바탕으로 IP 역량 및 R&D 역량으로 나누어 평가가 진행됩니다. 배점이 30점으로 비중이 크므로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산업적용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대면평가로 진행됩니다. 선정평가 시 최대 4점까지 인정되는 우대가점 항목들이 있으니 세부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대면으로 진행되는 발표평가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 발표시간은 추후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비선정 대상자 발표 이후 계약체결 및 부담금 납부까지 완료가 되어야 최종선정이 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협력기관 공고 및 평가 이후 9월 3일부터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은 IPR&D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시스템 상에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 후 진행해 주셔야 하며 시스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공고문 첨부 문서에 시스템 페이지별로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 정보는 한국평가 데이터 기업정보 DB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미등록 기관이거나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고문 내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어 절자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나 우대가점에 해당할 경우 증빙 또한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고문에 기재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복수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종 선정 및 지원은 반기별 기업당 한계과제만 가능합니다. 접수된 자료들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사업에 선정 대신 후 정해진 기한 내 납부가 불가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유착에 따른 부정행위 금지사항이나 본사업에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졸업제도 시행사항, 제출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중도포기 기관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등록이나 회원 승인, 사업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저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문의해 주시고 연계기관별 자격요건은 각 기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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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